히힛 수빈이 1-2-2-2-2-1 피워너라... 저 사람들... 좀 지친 것 같아요 피워보지 피워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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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 피워너라 자, 왜 괴었야? 흐흐흐흐흑 아아아아아악! IT'S NOT HAPPEN IT'S NOT HAPPEN IT'S NOT HAPPEN EAY? 힝힝 멀어라 하지? 정신은 못 할 거야 ㅋㅋ 크림 하나 눕혔네? 이렇게 눕혀 가다 보면 어느새 끝나는 게 싸움인 거지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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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저주마! 관리자님! 역시 저는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떠올리시는군요! 다시 못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.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피워보지. 피워보지. 깨달았나? 저들의 화만 돋구인 것 같은데요. 깨달았다! 피워보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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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직접 알게 함이라. 여기가 뱁석이 있군. 흠. 피워보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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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워보lene! 이 모든 슬픔과 눈물을 그러며 대신 울어들일 수 있다면! 가능하면! 다치시지 않게 싸우셨으면 좋겠어요. 머리통을 박살내주마. 이 공격은 꽤 먹혀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직접 알게 함이 이 장기는 승리할 거에요 이 모든 슬픔과 눈물을 그러모아 이 공격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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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